7월 8일에 청와대 누가 홍보기획관이 요청했다고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 방안을 이게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요청한 거죠. 지금 보시는 문서는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이고요. 이런 요지로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요거가 들어갔을 것이고 한 1, 2주 정도 시간이 걸려서 문건이 생산돼서 나온 것이 보고를 직접 청와대 하는 구조로. 박형준이 홍보기획관이 실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본 적이 없고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는 홍보기획관이 있을 때 내가 모든 서류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하고 처음 듣는 일이고 지시한 바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한 말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딱 하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KBS가 어용소리를 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선거랑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은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거랑 연결되어 있으려면 2017년 11월에 박형준이 2021년 이때 출마할 거라는 것과 2020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2017년에 환경단체랑 문성근 이런 분들이 이미 알고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은 그냥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야이 샤발라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니들은 뭐 나와가지고 쌀전에서는 니들이 얼마나 언론의 자유 어쩌고 네가 한 말을 생각을 해봐. 자 보세요. 7월 16일에 7월 8일 날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7월 16일 날 보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홍보기획관실에서 작성할 수 있는데 홍보기획관이라고 돼 있죠. 관이 직접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씁니다. 청와대 내에서 문서 생산 시스템을 보면 수석이나 비서관이 이런 종류의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면 해당 행정관이 해당 부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초안을 잡은 다음에 선임 행정관이랑 상의를 해서 문건을 만들고 결제 단계를 거쳐서 선임 행정관, 비서관, 수석. 필요할 때 경우는 비서실장, 대통령까지 문건이 올라가게 되죠. 이런 상향식의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자체 생산 문건은. 그런데 정부 문서도 전부 다 취합이 되면 그걸 해당 비서관실에 해당 행정관이 먼저 보고 위로 서류를 올려요. 맞아요.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국정원 문서입니다. 맞아요. 국정원 문서는 지금 여기는 캡처가 안 들어있는데 0-0, 1-0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뒤에 민정수석까지 보고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0-0은 짐작헌대 대통령, 1-0은 짐작헌대 비서실장인데 여하튼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정원에서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수가 없죠. 이런 보고가 있을 때는 국정원의 해당 직원, 해당 국장이죠. 보통 같은 급으로 맞추는데 그런 급의 인사가 문서를 가방에 담아서 청와대에 직접 들고 와서 정무수석실에 보고를 한다 그러면 정무수석실 행정관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정무수석에게 해당 문건을 보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정무수석이 먼저 봐. 10페이지 짜라면 10페이지를 자기가 다 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자기만 알고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비서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러이다 하는데 이것도 좀 더 알아보요. 왜냐하면 정보는 많이 가진 자가 이기고 권력이 되는 거죠. 혼자 가진 자가 이기거든요. 이 국정원 문서를 가방에 뿌리면 그게 무슨 권력으로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만 알 때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 문서는 누구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 밑에 사람한테 줬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접 꽂아서 보고를 한 거고 그 사람이 내용을 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만 부하직원들하고 교류를 하는 형태로 한다는 점. 그러니까 영다시형이 적힐 수밖에 없는 게 민정수석에게 주고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될 상황은 국정원이 직접 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정보의 층위가 다 다른데 홍보기획관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면 홍보기획관이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홍보기획관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못 봤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못 봤으면 현재 기억력 상태나 두뇌구조를 생각해서 부산시장이라는 중책을 맞추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죠. 다시 한 번 간결하게 정리해드리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아주 특수한 조직이죠.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갈 때 자기가 보고해야 될 대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없잖아요. 사전에 다 조율해서 들어가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들어가. 그럼요. 일정일 거라고 그러면. 민정수석에게 보고할 걸 민정비서관한테 가서 절대로 안 줘요. 이거 수석님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관련해서 박형준 씨의 부인 조모 씨와 그 딸이 본인이 미대에서 있을 때 부산에 있는 화랑 이렇게 통해서 교수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들어와서 자기의 딸이 홍대미대에 편입을 해서 꼭 들어와야 된다고 엉엉 울면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30점밖에 받을 수 없는 작품에게 80점의 점수를 올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 등 다른 성적이 되지 않아서 결국 입학자체는 실패했다. 이 당시에 박형준 씨의 자녀분은 영국에서 유학 중이었고요. 보통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홍대미대에 들어온 루트 중에 정시 입시를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학교 다니다 편입해서 들어온 루트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박형준 씨의 입장 쪽에서는 이 당시에는 외국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고 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 앞에서 울었던 거 포함해서 다 기억이 나고 입시와 관련된 자료들은 지금 기한 없이 전부 다 홍대 보관이 돼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걸 꺼내서 보자. 내 말이 틀렸다고 하면 그 자료를 꺼내서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입시. 이거 뭐 대한민국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인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올라오고 있죠. 조민 씨는 고작 인턴 증명서와 그다음에 표창장 때문에 업무 방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교수한테 직접 가서 실기 점수를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정확히는 실기를 보기 전에 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행정직원이 교수님 저 작품이 개 작품입니다라고 찍어주고 그래서 그 작품을 알고 30점 줄 거를 80점을 줬지만 결국은 다른 거 성적이 안 돼서 들어가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재직 중에도 폭로를 하신 바가 있고 2009년에 관련돼서 수사를 열심히 2007년부터 하다가 2009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이 됐는데 2009년이면 이명박 정부 때죠. 당연하죠. 박형준 씨가 청와대 고위직에 있을 때라서 그런 것들이 외압을 끼치지 않았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취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주인검사는 어미준 검사였다. 아무리 정치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도덕성이 매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로는 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본인이 실세로 있을 때 벌어진 일인 만큼 여기에는 충분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조국 전 장관한테 들이댔던 그 잣대를 고스란히 들이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라고요. 한번 70번까지는 아니고 7번만 압수수색 한번 해봅시다. 일단 홍대에 한번 압수수색 들어가고 7번만 해보자고 7번만 달맞은 곡에 있다는 화랑 들어가고 마누라 화랑 그리고 LCT 지금 막 부산 동호회니 이런 데 다 덮고 있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래서 구린 거 있는 거 없게 만들어야 본인도 떳떳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이미 이 사찰이라고 하는 건 당신이 실제로 지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건이 있잖아요. 요청이라고 돼 있지. 요청이 뭡니까. 청와대가 요청하면 그게 뭐냐고.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명수사라고 하는 울산 수사 있죠. 여기에 요청이라는 게 써 있는 문건 나온 적 있어요? 없죠. 월성원전 폐기하라는 거 그거 청와대에서 지시했다는 요청 이런 거 나온 거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니들은 그게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보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걸 갖다 몰고 가서 애꿎은 사람들을 갖다 구속시키려고 정말 그랬냐. 진짜 난 이게 도대체 너무 불공정하다. 뭐 산자부 장관도 결국 영장이 나오지 않았고 차교군 출입국관리소 본부장도 결국은 영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윤석열이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냥 나를 반대하는 모든 권력들은 꼬투를 잡아서라도 기소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다 실패한 거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무슨 대단한 선거 부정이 있는 것처럼 1년째 떠들고 있는데 아니 지금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못한 게 있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다 하고도 결국은 아무것도 안 넣어서 1년 동안 사건이 지지부진한데 이것을 보수 언론에서 마치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서 사건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무슨 압력을 넣었어? 이번에 박범계 장관이 현재 수사팀들을 전부 다 전원 그 자리에 두면서 마음껏 수사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